지랄발광 마구 법석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표현하는 비정상적으로 격하게 행동하는 것을 낯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언론과 야당, 이낙연 캠프를 보고 있자면 지랄발광이라는 네 글자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세를 향해 엄청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이재명이 주범이다. 하태경은 이재명이 1급 피의자다. 원희룡은 이재명 감옥 가야 한다. 가장 심한 건 역시 윤석열인데요. 이따위로 수사하냐? 의혹이 아니다. 배임 범죄다.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편향된 검찰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국가족들을 괴롭힌 검찰이 만약 지금도 그대로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에 윤석열의 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범죄 구조도 나왔고 공동주범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들 확실하게 나온 범죄사건이다. 의혹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가담자가 누가 더 있으면 무엇에 가담했고 금품이 오갔는지 등에 관한 것이 규명돼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명확한 배임 범죄로 확인된 것이다. 진짜 상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미리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짜맞추는 윤석열 씨 검찰 그래도 핵심 단어는 기억하십시다. 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배임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 50억 약속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돈 받은 사람으로 나온 건 다 국민의힘 쪽이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순환 점청장, 최재경 수석, 그리고 홍모 씨. 이 홍모 씨는 언론사 대표로 김만배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법조 카르텔이지 이재명이 어디 껴있습니까?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인간들이 어따 이재명을 갖다 붙여 지난번에는 조국 장관 괴롭히면서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대선 자금 모으려고 사업한다 펀드한다 어쩌고 하다니만 이제는 이재명이 대선 자금 모으려고 했다 가짜뉴스까지 퍼뜨립니다. 그런데도 배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장동의 토지 분양,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성남시는 5,500억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민간과 공동 추진하고 약정 수익이 어떻고 말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수익 배분 구조를 잘 설계했다면 민간이 5천억이나 가져간 걸 왜 못 막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민에게 돌려줄 돈에 손해를 입혔다는 논리입니다. 법의 상식과 일반의 상식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안다면 이들이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 배임 음모에서 바로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KBS 정영주 사장의 배임 혐의 무죄 사건입니다. 2008년 8월 이명박 시절 서울중앙지검은 정영주 당시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영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려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거의 4년 만에 2012년 이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배임죄 내용은 뭐였냐? KBS가 법인세 중에 감면받을 부분을 더 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KBS는 이 세금을 돌려달라 국가에 청구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조정을 명했습니다. 검찰은 계속 법정 투쟁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도 법원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내는 바람에 KBS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조정을 해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걸 따랐다고 더 격렬하게 싸워서 KBS 목설 챙겨오지 않았다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세에 손해를 끼쳤다? 결론이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만 4년! 당시 정영주 사장은 해임됐지만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기소되고 결국 무죄받았지만 사람들은 KBS 사장이 무언가 잘못해서 잘렸겠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같은 틀을 씌운다면 이제까지 대한민국 공공개발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많은 수익을 거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안 가져와서 성남시민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에 악영향을 끼친 걸로 왜곡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검찰처럼 2021년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설마 지금 그러진 않겠지 라고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측근이고 나발이고 사실상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소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당장 우리 진영에서 그래서 불안한 후보라고 내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캠프는 후보 교체해야 된다면서 당 지도부 흔들태고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옳았다! 바꿔야 된다! 헛소리 해달 겁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지 이재명의 교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기소했겠냐 하는 식으로 하보면 무언가 나올 거다 분위기를 몰고 가겠죠.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길 것 같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 같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 공작입니다. 때문에 송영길 당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갖고 도둑들이 싸우다 사고 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장동 사업 설계에 문제없었다고 이재명 지서가 옳았다는 것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번 토요일 사실상 결정됩니다. 10월 10일에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겁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 배임을 내세워 특검 가자는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받아 먹어도 법조 카르텔이 이만큼 해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이낙연과 이낙연 캠프 측은 오로지 혈안이 돼서 이재명은 이런 높은 수익 배부를 언제 알았냐 설계할 때 가격이 상승할 경우도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책임을 어떻게 얼만큼 질 것이냐 외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막은 사람들이 배임의 주인공입니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이재명 씨는 어떻게 범인이 되겠습니까? 이낙연은 자신의 후보 선출을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잘해야 1800억 정도 그들이 먹을 이익을 무려 5천억 가까이 성남시가 빼앗아오는 토건 세력의 불로소득 환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대한민국 개발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끈한 주인공을 국무총리 당대표 지내면서 그저 복지부동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명령만 할 뿐 국민을 위한 혁신과 변화 그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 당신은 이재명 후보 보고 반성 좀 해야 돼요. 당신이 하는 그 짓거리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국민의 힘이 차라리 더 나아보이는 망동입니다. 지랄 발광! 진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곽동수 TV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나은 정치평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